EXBC 안녕하세요 여러분 EXBC입니다 오늘은 대왕 2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쪽이 안돼요? 자 스타트 뉴게임 잠깐만 이거 근데 지금 한글어는 된건가 불러봐 뉴게임 오늘은 대왕의 시대 2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카탈리나애란초로 하자 여해적으로 합시다 여해적으로 합시다 여자라고 꼭 여해적해야돼 분명히 뜨거지 뭐 카탈리나애란초가 에스파니아인 빨간머리의 여자해적 오빠와 약혼자를 포르투갈인에게 살해당한 그녀는 군죽을 버리고 해적이 되어 그 복수를 계신거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가 주인공이거든 나머지도 다 재밌는데 서로 다 약간 얽혀있는 쉬운거는 조한페레로 그렇죠 대출산시대하니까 왠지 대왕의 시대가 생긴다고 뭘 한번 정해봤어요 카탈리나 한번 해볼게요 주인공이라니까 카탈리나애란초 이름 써보자 EXBC로 하자 영문 영문을 찍고 내가 해줄게 X 위에 X B 이탈리아가 좀 어려웠던거 같긴 하죠 아 좋아하니 싶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결정 자 패밀리네임을 아 바꿔야겠다 아 패밀리네임이 아니라 패밀리네임이야 잠깐만 중단 자 자 요거 한 다음에 첫네임을 육톡으로 하자 그죠 응 그냥 간대 그냥 이름 그대로 할까 그래 그대로 합시다 자 그쵸 방금으로서 그냥 아테레이스탄불 그죠 그래갖구 그렇지 여기 한국고 여기 다 이런데 한번 들어가 봐 근데 왜 가족 이름이 육톡으로 해버렸네요 이걸로 움직여 이걸로 움직여 이걸로 움직여 이걸로 움직일 수 있을까 안 되는데 이걸로 해야하나 아 이걸로 해야하나 아 예스 누르고 해버렸네요 동남아 쪽에 육톡으로 있을까 있을까요 이제 일단 이름 너 그걸로 됐지 그냥 이름 그대로 갈게요 한번 예런초 중에 그죠 마침 자람네 방금 신대륙에서 조사되방 왔어 그냥 이걸로 다 이걸로 해도 돼 키보드 거의 필요없어 아니 뭐야 마우스 거의 필요없어 저녁에 한 마리에 대해서 성인대로 가보자 성 오른쪽 위로 올라가 봐 성인 이쪽에 가봐 은하영 전설이요 은하영 전설 저는 옛날에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성인 아 이거 그래픽 뭔가 마음에 안 드나요 이때 그래픽도 괜찮은데 이거 저기 뭐야 모바일로 해보기도 괜찮아요 약간 좀 움직이기가 불편하긴 한데 짠 들어왔습니다 성인은 왕국에 못 들어갔네 아 진짜 나가 여기나 못 들어가 그럼 어디로 가야지 다른데 한번 들어갈거야 성 옆에 성 오른쪽에는 어디로 가랬는데 저 사람이 이쪽에 가볼까 어 어 찾고있어 엑스피가 됐어 엑스피가 됐어 엑스피가 됐다 어 그래 놓친 찾고있어 그래야만 이렇게 됐어 에제킬 사령관이 찾아 그쵸 영전 트릴로지도 한번 시작하면 장기 프로젝트 그죠 장기 프로젝트 되죠 응 라이처중에 출되 니가 해 출되신다 어 중위 안께 힐은 자네오빠 자네오빠 미카엘일일스 이리네만 이리네만 단토동인고회에서 소식 두절되었다 그 가리브에서 소식이 두절되네요 아 설마 오빠가 해적 따위한테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빠 한대엔 에르난이 있었어요 에르난 분명 미카엘일은 유능이었다 또 자네 친구였던 부관 에르난도 용감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대륙에 파견된 조사에 대해서 온 보고내용이다 아 가리브에서 난판을 찾았다고 한다 배에 나무도 없었고 선체는 크게 상해있었다 아마도 아마 키가 안드는 상태였겠지 조사 원인은 몰라 폭풍에 휩쓸려는지 어떤 공격을 당한거지 단 현장에서 이 깃발이 발견됐다 미카엘권에 가혹한 말일지 모르나 그들은 죽었을 것이네 점점점 자네는 그들 못지 않게 웃으려 지금은 힘들겠지만 꼭 다시 일어나리라 믿네 사노두 중위 자네는 에란초 중위를 배웅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목소리는 아니잖아 생긴걸 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 아니지 않냐 이 엑스비씨 힘들다고 자네 오빠한테 담가져서 꼭 전화번호를 밝혀내주겠어 진장의 야왕 그저 예전에 공개했었죠 그죠? 아 한국씨 추천하시는구나 그죠? 자 또 어디로 가야되다 진장의 야왕조차 바람이었죠 그죠? 에란초 어디로 갈까요? 내려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성 되게 이기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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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니까 그죠? 나의 명품연기에도 손발이도 쫙쫙 펴지시는구나 쫙 악쫙 펴지시는군요 그죠? 내려가 봐 아무래도 하나씩 들어가봐 내가 지금 세비할거야 이 엑스비씨 낙심하지 말게 아까 그 사람이야 낙심하지 말게 낙심하지 말게 오빠가 죽을 때 뭘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자 이 엑스비씨 주점에라도 가지 않겠나 뭔가 정보를 얻을지도 몰라 아 좋아 주점 나가봐 ESC ESC 마술은 거의 안 건드려도 될거야 주점 그죠? 아 이스탄불 아테네가 그죠? 술집 술집 술집을 가라고 여기는 주점이 어디야? 여기 술잠 모양이 있을거야 눌러 오른쪽으로 가봐 아 여기도 왼쪽에 있네 그죠? 그죠? 잠깐만 잠깐만 주인 영감 잠깐만 잠깐만 아이스탄불 눌러봐 여기어볼게요 됐습니다 자 갑시다 주영감 내일 바쁘신거 같군요 아 사드누씨 오랜만입니다 마들라선 포도주 두두잔 주세요 사누드 난 오빠나 폭풍으로 난파했다고 생각 안돼요 그래 나 동감이야 그래도 에스파니아 함대가 탕하다니 저건 분명한 카리브 해적이야 해군에 있는 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앞으로 어떻게 할거야? 우린 해군사관이야 항해도 자자 항..항구에 들릴 때마다 정보를 수집해가면 꼭 알 수 있을거야 한번 EXBC 저 사람들이 무언가 숙덕거리고 있고 어 누가? 이봐 조반님 자네 그 사건 들었나? 아 카리브야에서 왕립 황대가 사라져버린 사건? 하여튼 흑수염짓이라는 소문이야 어 흑수 어 블랙비월드 아니야 큰소리로 말 못해도 실은 그렇지 않다던데 어? 이거 나는 선장한테 들은 얘긴데 아무래도 포르투갈 놈들이 한국왕과 다 웃긴것 같다 여기는 스페인 국적이거든 어 그자말로는 산토 도민고항에서 보급중의 놈들이 배를 뺏고 물을 질렀대 그때 적대 독대 적함 돋대 마르타기 사단의 붉은 십자가가 생겨있었다 어 마르타기 뭐라고? 그렇다면 페레롱 공작가의 사설전 함대란 말이야? 아 너무 단어가 많아 어 이야 도무지 포르투갈 놈들은 신용할 수 없다니까 이봐요 당신들 그 얘기 한 번 더 해줄 수 없겠어요? 당신 뭐야 에스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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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이요 지금 여긴 정말이요? 정말인지 아닌진 난 모르오 단지 여기 선원 사이에서 꽤 퍼져있는 소문이요 사누드 중이 사령왕께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페레로 토버를 청원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다른 주인공이었다면 주왕페레로 포르투갈이요 어 바우와우 스페인 걔데 바우와우 하고 오는거에요 거기는 여관 여관이야 일단 나가봐 여기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내도 이게 시간이 조금씩 가는거야 아하 1시간 가량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량 여기서 들어가 봐 좋아 좋아 아까 들어가봤었지? 어 에란추중이 아까 이봐 에란추중이 아까 이온니아 항로에 상선대회에서 들은건데 아무래도 에스파냐 함드레 덮친거 포르투갈인거 같아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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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인거 같아 안들아 가보자 포르투갈 다 가봐 여기 있는 건물들은 다 가봐 여기 가봐 여기가 교육소야 아하 오예 어서오세요 근데 별거는 없어 지금 지금 아직 돈 벌어야된대요 여기 조선소 한번 가보자 거기다 한번 들어가 봐 여기는 점성술 점성술이라니 아유 아직 아쉬워 내려와봐 왼쪽 왼쪽 가봅시다 아 에란추중이 안됐지만 오늘 휴업이야 휴업이라니 휴업이라니 지금 딴걸 뭔가 해결해야지 뭔가 진행이 되는거 같네 그치 엔터 슈아 올라가 뭔가 발견해야되나 뭔가 더 이벤트를 진행시켜야하는거 같네 딴 데 가봐 와 못 들어가 올라가 봐 이쪽이 아닌거 같은데 추억 자극하는게 됐어 그쵸? 추억 보정 게임 여기서 가보자 아 여기 교회야 아 교회구나 여기 여기 상당인거 같다 그치? 아 상당 나왔더니 방이 됐어 이게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거야 여기 여기 갔었나? 문이 잠겨있어 여기 은행이네 내일 일단 한잠 자자 한잠 자야돼 거기 다 밤이라서 문이 잠겨있어 내려가봐 여관 여관 가갖고 자자 거기서 들어가서 자 자 숙박 항의자가 대화해볼까? 어 눌러봐 괜찮아보이는 항의자가 주저를 술을 마시고 있다는거야 가보자 뭐야 주점 스위키 구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항의자 아 그러네요 깜빡했네요 사령관이 토거로 뭐를 허락해줄까? 그건 모르겠군요 자 항의자와 대화해보자 알겠습니다 어 뭐야 어 조반님 아 이거야 가만있어봐 부석이 빼놨어 됐어 조반이? 어 해봐 여기나 해봐 아무나 해봐 여 내게 무슨 용건이 있는거야 나는 항구로 떠도는 철새요 오오오 철새야 철새 자기 입으로 항구로 떠도는 철새 항의자 정보 봐봐 정보 정보 리스본 항의사 레이하르라는 항의사가 아예인자리를 어쩜 못하고 있더대 레이하르 2로 바꿔면 메뉴 한글로 바뀐다고요? 아 레이하르 2로 바뀌다 네비게이션 가갖고 아 이거 일단 이걸 다 해야겠다 나가봐 나가봐 설정으로 가보자 나가보자 새로 여기서 가갖고 레이아웃 2로 행정가설 레이아웃 2 타입 2 됐어? OK ESC 어? 안 바뀌었는데? 안 바뀌었는데요? 아 됐다! 바뀌었다! 그죠? 됐어 됐어 자 이제 자자 자자니까 아니 저기 해야 되잖아 이제 기아리 사령관이 도벌을 밝혀줄거야 고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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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이 아니라 한국치 스릴을 보고 있는 기분이라구요 하하하하 한국치 스릴이라던가 2보다는 이게 좀 더 그래픽이 나아진거 같고 은행 은행이 드래곤에 예금하거나 뭐 할 수 있는게 없지 어 일단 꺼봐 뭐 할 수 있는게 없잖아 가봐 왼쪽 가봐 돈을 뭐 벌던가 해야지 빨리 바다로 나가야된데 아까 거기 가봐 아까 저기 성 옆에 있던 대로 아 맞아 드래곤에 이제 안 해봤습니다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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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봐 여기 우승 호수같은게 있네 여기 올라가보라고 흥성에 못간다고 못들어가잖아 평민이가 아니 그 옆에 가는데 있었잖아 그래 가고있잖아 그게 여기야 아니야 아니 아니라고 저기 아니야 아니 저기 무조건 100% 와져 아니잖아 들어가서라고 흥 흥 흥 흥 흥 흥 아 마우스 포인트 속도 이쪽으로 내리면 빨라진다고요? 아 아 들어가봐 다시 얘기해 봐 사령관님 저 드릴 말씀이예 뭔가 중요해 오라버니 함대를 기습한 자리 알았습니다 흠 포르투갈 재상 베레로 공작과 아들 조안이 배우입니다 제게 군함과 한 군함 한척과 병사를 빌려주십시오 오빠와 에르난의 원수를 치고 싶습니다 간청합니다 사령관님 내가 아주 중요해 자네는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나? 그.. 그건 자네는 논거가 어딨는지 몰라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자네 제안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잔면대결을 놔 아 쓸데없는 생각말고 맡은 일이라 충실하게 이런 아 거절당했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죠? 거절당했스 내일 되면 14일이죠 그죠? 거절당했스 잘 들어가봐 얘가 지금 직업이 군인이야 해적 아니고? 지금 직업이 군인이야 중이잖아 중이 그러니까 해적인데 왜 그러지? 뭐해 이제 어떻게 하는거야 또 아무데나 다 들어가봐 다 들어가봐야돼 다 들어가보지않나 거기? 또 들어가.. 또 지금 이벤트가 시작되잖아 그거 말고 아니 이런 데 들어가보라고 다 들어가보라고 들어가봤던 데라도 아유 교회지 이 에스파씨 뭘 생각하고 있지? 힘이 필요해 페레루가에게 대안한 힘 힘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그죠? 결실 대고는 해적실도 하죠 그죠? 다 가봐 조합도 가보고 아 제 에스파로도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군요 이 에스파씨 이사가 어쩔 도리가 없군 아니 난 포기 안해 진정해 그래 술이라도 마시면서 생각하지 계속 술 마시면서 생각하래 자 가봐 술 마시러 가봐 도자기가 특산물이래 응 도자기가? 오케이 리스본은 도자기가 특산물이군요 아니 술 마시러 가라고 이상 방법이 없어 저길 가보자고 술 마시러 왔어 왔다 USB-C 이제부터 어쩔 셈이야 해군을 그만두려 해 어우 드디어 뭐라고 해군에 있으면 원수를 칠 수 없어 하지만 페레로 공작권을 막가해 민간이 힘으로 일국에 재산을 치는 건 불가능해 함 진권에 대기는 뭐야 넌 난 그저 술꾼이요 다만 당신의 주장이 마음에 안 들어 노력도 않고 포기해? 이길 수 없으니 내 빼? 그게 에스파니아 해군사관이 할 일인가? 제 사정도 모르면서 USB-C 나가세 기다려 사누 이제야 결심했어 뭐라고 사누 부탁이야 도와줘 나로 조카가 오오 이렇게 쉽게 자 한구로 빨리 오오 오 이렇게 쉽게 단기를 한구로 맞아 한구로 바워 카라벨라티나 타고 불쌍하게 항해하는데 왜 죽이려는거야 나 쪼 그죠? 지금 이게 다 중국끼리 얽혀있죠 그죠? 왜 한국 아닌가? 왜 질문을 할거지? 아 그놈이 상관이 없군요 그죠? 배를 받아내야겠어 에스파니아 해군한테 ESBC 돌왔나? 음 아마 자네가 지휘하는 배가 있지 신대륙에 금송수선 송선 금수송선 금송수선이 뭐냐 금송... 금... 금수송선 금수송선 단역주야 다령관에 가만히 있지 않을걸? 무서워 그렇다면 좋아 ESBC 뭘 하는거야? 움직이지마 아니면 정말 죽여야만 하게 됩니까 어? 내가 얘 아무 짓도 안해요 자네에겐 인질 흉내만 시킬테니깐 어디 중립국 항구에 내려주지 그때까진 참아요 사누드 당신에겐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어? 알았네 ESBC 많이 바뀌었어 음 일당이 되겠어 다만 이제부터 배 지휘는 자네가 해 반역... 반역제 주범은 교수형이지만 공범은 징역형으로 끝날지 모르지 고마워 감사할 뿐이야 자 제네가 세독이야 기암에다 새 이름을 자 이름 어 리베리온 글쎄 이름은 리베리온 이랬잖아 어떨까 반역이란 뜻이죠 반란이란 의미군 여의적 기암에 여울려 어허어 출항할까? 보급 바로 나가도 되나? 보급 지금 바로 나가도 되나? 보급 보급해야지 내가 어려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을텐데 야 이 상태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하라는거구나 해? 응 그냥 출항해? 자세히 또 하나도 없는데 일단 여기서 바로 출항해야되나요? 그죠 서양판 제조같은 남자얼굴 주는 배가 똥이죠 그죠? 어... 출항하는데 그죠? 배를 훔쳐야 해적이죠 그죠? 일단 출항부터 해야되나? 출항할까? 보급은 필수를 했는데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못해 그러면 그냥 출항하는거 아니야? 출항해 해! 해봐 자 오래 버티지 못하겠지만 포르투갈로 바로 가야되나? 일단 리스본으로 가볼까? 자 움직여보자 그죠? 보급되어있죠 그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지 않아요 성경구절에 제일 어울리는 대항시대임 이쪽으로 나가요 세우타운을 발견했습니다 나가봐 왼쪽으로 안 움직여져요 왼쪽으로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해야돼 배는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해야되다고 이거 그러니까 배는 이걸로 해야되냐고 응 아 포르투갈로 바로 가면 안되나요? 어디로 가? 아니 너무 많이 가잖아 지금 그래 세우타라고 먼저 가보자 세우타 세우타 이 밑에 있는거 아니야? 어 그거로 가보자 오빠 이렇게 움직였어 아니 원래 포르투갈로 가려고 그랬는데 포르투갈로 가면 덜덜이라 그래갖고 왜 안 올라가져 그래갖고 아니 바람때문에 바람때문에 그냥 가운데 눌러 오! 그리고 여기서 찍어 아니 이걸로 움직이라고 그 다음에 엔터 이걸로 움직여 움직여서 그래 이걸로 움직여서 그래 세우타이 기왕하겠습니다 자 세우타로 일단 왔죠 여기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밤이니까 일단 주장 한번 가볼까? 아 저기 도자기라도 사올걸 그랬나? 돈이 없다니까? 한 푼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돈 어떻게 가라고? 몰라 일단 저기 이렇게 이게 불이 안 켜져있으면 닫혀있는거야 밑으로 내려가 보라고 아 진짜 엉같은데 가들어가봐 아니면 바로 자든가 위로 가라고요 아까 보이소 자 지점을 가보자 여러분들 벨 키운 다음에요 우리 집 와인은 최고요 별거 없는데? 돈이 없어 아무 돈이 없어 예 공작도 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지점에서 그냥 무역하라고요? 아니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요 한 푼도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누굽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누굽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냥 잡아 자 키야 어 일단 자 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던데 지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던데 향해 줘도 돼요 할까? 그냥 숙박해? 응 숙박 돈을 어떻게 버려야 되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포르투갈이 간신차라였구나 세우타 그저 바로 아 일단 포르투갈 가볼까요? 가보자 포르투갈을 간신심? 가 가 가 아니 없다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가 일단 가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할게 없어 일단 세이브해보자 가 리스본 가고 세이브해 세이브하라고 세이브 가자 세이브했습니다 자 여기서 쯔음 가자 가자 여기로 가갖고 좋다 리스본 가야되는군요 리스본 가 리스본 가 리스본 갑시다 바로 추락 바로 추락해 돈도 없어 보급 못해 갑시다 등등등 강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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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게인갑죠 그쵸? 거기서 왼쪽 리스본 가야돼 리스본 왼쪽으로 추락 대학선 위로 살짝 올라가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 있는데잖아 대학선 위로 가 대학선 위로 가 요걸 누르면 돼 아 이거? 어 위로 올라가 여기 붙어야돼 올라가 위로 올라가 여기 여기 들어가 레스본으로 쭉 누르고 있어야 돼 어 아니 가운데 꺼 오 오 오 어 아니 이걸 누르라 이때 여기서 이걸 누르면 돼 그냥 이렇게 어? 두개 쓸 필요 없이 브라다 자 일단 자애네 자 이렇게 맨날 자 하는것도 없이 이런데 못 움직이잖아 지금 들어가 이제 해상 속도 좀 빠르게 하면 빨리 갈 수도 있죠 그쵸? 그래도 바다에서 또 바다 게임이니까 자 일단 여기서 가볼까 쟤네들은 다 구직지 않아요 뭐가 뜨니까 아 들어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뭔가 퀘스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나가 봐 그쵸? 무료로 재워주는 좋은 역 아니죠 그쵸? 흐흫 여기 들어가 봐 여기 들어가 봐 아니 들어가 그러니깐 여기? 다 가봐 다 가봐야 돼 이거는 다 가봐 다 가보라고 왜 부딪히다 부딪히지 말라구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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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가로 돌격하라구요? 한번 해 볼까 여급이다 어 별거 없다 일단 나가봐 그저 무료 항해한다고 무료 숙박은 없죠 그저 야 공장 깔아 바로 가보자 요고 요고 들어가 페레로 자 좋아 페레로가 좋아 페레로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옵니다 바로 나갔다 바로 나갔다 이 정도는 쳐들어갔는데 니가 개냐? 니가 페레로냐? 아 야 돈 어디서 어디서 구워야 돼? 급해 세비라 다시 가야잖아 돈이 한 푼도 없어 어떡해? 몰라 아 미치겠네 저쪽으로 와봐 저기 그 쟤네 왕가 항구로 다시 가면 이벤트 이어진다구요? 항구로 다시 가 그냥 항구로 다시 가 아니 거기 왜 가 아니 부딪지 말고 항구 오우 아니 어디가? 여기 여기잖아 어? 안되는데? 아 진짜 리얼이네요 어 자본군 0으로 시작했네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일단 싸워갖고 돈배 사야되나? 아 아 아 일단 왕궁으로 가봐 맨 위로 가봐 야 자본군 빵이라니 가보자 어 들어갔어 어 흥미를 갖고 있어 봐봐 안현 오 안현 봐봐 다 세력상황은 봐봐 왜 왕이 근데 세력상황은 가르쳐지? 그러게 눌러봐 음 동양수가 많구나 됐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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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문제가 아니야 면석증 안되겠고 망명 안되나 망명? 이리와봐 적합물품에 아 금이 어떻게 휴대했구나 아아악 맞다 맞다 그러면 저기로 가자 저기 저기 그 그 뭐야 교육소 교육소 어디 교육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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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가 가야지 오른쪽 가봐 아 우리 주의 아니다 그냥 미치다 여기요요요요